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재되게 미주원입니다. 오늘의 미국 중시 시향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전에 금리, 유가, 천연가스, 달러인덱스 이 4가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비공기 채널을 통해서 금리와 유가, 천연가스, 달러인덱스를 매일매일 현재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이 4가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 금리는 상승추세 그리고 유가도 상승추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천연가스와 달러인덱스는 고점 부근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저는 어제 테크팬 채널을 통해서 장전 그리고 프로지양에서 UCO ETF 현재 유가 상승에 베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가 상승에 베팅을 한 이유는 다음주 오펙 플러스웨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현재 SQQQ ETF는 익절을 하면서 매도를 했고 UCO ETF를 새로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장이 불안정할 때 단타 수행도 매매 횟수를 좀 줄이는 게 낫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8월과 마찬가지로 9월도 현재 보수적인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단타 수행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9월 미주얼 멤버십 월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8월 30일 오늘 저녁 한국시간으로 저녁 시간에 지금 현재 개설할 예정이고요.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현재 가입하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가입하신 분들은 오늘 내일 저녁에 링크를 멤버십 게시글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다운은 0.57% 하락한 32,919포인트 나스닥은 1.01% 하락한 12,017포인트 S&P500은 0.67% 하락한 4,030포인트입니다. 현재 QQQ S파이 기준으로 보느라며 51선을 좀 지켜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데서 저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봤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현재 QQQ 기준으로 51선 부분에 딱 정확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1선과의 거리는 불과 이제 마이너스 0.29% 정도이며 지금 거의 51선에 닫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SPI 기준으로도 지금 현재 51선을 지켜낸 모습입니다. 현재 SPI 기준으로 51선과의 거리는 1.02%이지만 지금 현재 저는 S&P500이 3,900선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 S&P500이 4,030포인트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제가 주말에 하루 전에 다뤘던 영상에서 미국 증시 나스닥 S&P500에 어디까지 하락할까요?라는 영상에서 대략적으로 이제 3,900선, 지지 라인을 3,900선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현재 유가는 이제 4% 정도 급등하면서 96.94불에 위치를 하고 있고 현재 UCO ETF는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7.1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유가만 보더라도 일단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음주 오펙 플러스웨이를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증산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간의 두려움, 기대심리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108.72, 장중에 이제 109도 넘어섰었는데 현재 고점 부근에서 여전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제 나스닥이 큰 폭으로 S&P500이나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마이너스 1% 큰 폭으로 빠진 이유는 국채금리의 상승입니다. 현재 10년물 국채금리는 2.59% 상승한 3.114% 그리고 2년물 국채금리는 1.13% 상승한 3.43%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패드워치 기준으로 지금 현재 9월 FMC에서 0.75% 금융 인상 가능성 72.5%로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현재 미지 증시는 파울 연준 의장이 지난 금요일 발현을 소화하며 하락 출발했고 특히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된 가운데 반도체 등 기술주가 주로 하락을 주도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SXX ETF 5.88%로 지금 SQQQ ETF 3.01% 상승이 나왔는데 오히려 반도체 섹터가 좀 더 부진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뭐 엔비디아 2.82% 하락 AMD 2.95% 하락 그리고 ADR 아날로그 디바이스 2.19% 하락하였으며 장비주로는 AMAT가 2.29% 램 리서치가 1.94%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유가는 지금 상승세를 타고 올라가면서 에너지 섹터가 여전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나 이 옥시덴탈 워런 버핏이 결국 맞았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옥시덴탈이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엑스모빌도 2.3% 지금 상승하면서 100불대 이상으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현재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는 XLE ETF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고점 부근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으며 현재 50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9.88%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며 결국 증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영향으로 인해서 증시의 하방 항목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종목별로 보내려면 혼다는 1.75% 상승이 나왔는데 LG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2025년 말까지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공장 신세를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는 광고가 삽입된 스트리밍 가입 가격을 7에서 9달러로 발표한 후 향후 실적 기대 속에 0.5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셀즈포스, 인튜이트 등 일부 소프트웨어 업종과 엔비디아, AMD 등 일부 반도체 업종은 국채금리 상승 여파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섹터와 유틸리스 섹터만 상승하였고 모든 섹터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SM표백이 이렇게 0.67% 하락하는 과정에도 에너지 섹터 엑셀리 ETF 1.51%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QQQ는 RSI가 41.03 곧 30대에 진입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CCI 기준으로는 지금 우물 형태를 이미 만들었다. CCI 기준으로 마이너스 189.76으로 단기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선행지표인 CCI가 매수 시그널로 지금 나타나고 있으며 RSI가 30이 될 때까지 좀 더 내려올 때까지는 기다릴 필요가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현재 SPI는 RSI가 42.2, CCI가 마이너스 152.5이고 DIA ET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51선을 지켜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DIA ETF 같은 경우 51선과의 거리가 0.2%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즉 현재 51선을 모두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51선만 잘 지켜주면 단기 반등은 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다음주 500블러스웨이 그리고 ECB 통화정책회의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9월 13일 8월 CPI 발표 전까지는 변동성 장세 그리고 하락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나 이제 다음주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 0.75%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0년물 국채금이 2년물 국채금에도 더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월 단위로 운영하는 비주얼 멤버십 열성팬, 술안전, 테크팬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설정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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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